네 답답한 증시엔 가스활 편의점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3프로TV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는 분 우리 박재영 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왜 갑자기 쉬운 남자로 만드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걸 또 오해하십니까 아니 뭐 박재영 전부님은 매일 나오시면 좋겠다 그런데 바쁘시지 않느냐 그러고 저한테는 죽은 편의점에 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아니 이거 어디서 찾아요 박재영 차장님 어디서 찾아요 매일 나오고 있잖아요 3프로 말고 어디서 찾냐는 거예요 한국투자증권 유튜브에 오시면 매일 보실 수 있어요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많네요 채널 홍보를 위해서 제가 또 기회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볼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볼 수 있습니다 도전 오후에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에서 매일매일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또 홍보의 신 우리 또 정프로님은 광고를 너무 잘하세요 광고주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연락 주십시오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그럼 오늘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은 크게 뭐 위로나 아래로 가진 않았던 모양이죠? 네 오늘 조금 떨어졌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강 후약이어서 코스피가 오늘 시작은 한 15포인트 장중 고점은 18포인트까지 상승했었는데 딱히 이유를 막 찾았는데 잘 없더라고요 중국 증시가 많이 하락한 것도 아니었고 중국 증시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대신에 홍콩은 또 올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힘이 좀 빠지면서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15포인트 마이너스인 3천 13포인트 3천선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3천선에서 조금 왜냐하면 완벽하게 시장이 돌아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어제는 이제 미국이 오르긴 했는데 금리도 또 많이 올랐고요 미국 측면물이 또 다시 1.6% 위로 올랐고 유가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보면 정리를 조금 해보면 연준 인사들이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연준 이사가 나와서 고용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생각보다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내년에 금리 인상 시기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신흥국이 조금 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한 이틀 정도 반짝 사주다가 오늘은 또 한 7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네요 오늘 기관이 꽤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오늘 코스피에서는 2천억 정도 팔았는데 수급이 굉장히 얇다 보니까 받아주는 그런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작은 물량에도 조금 흔들리는 것 같고요 가격이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6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 3포인트 하락한 1,001포인트 1,000선은 지키긴 했는데 조금 안 좋게 끝났습니다 이게 상승 종목 수를 보면요 코스닥이 570종목이 상승하고 760종목이 하락했거든요 3포인트 하락했는데 3포인트 하락했는데 하락 종목 수가 좀 많다라는 거 이게 조금 걱정스럽고 코스닥 수급도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980억 순매도 했고요 기관이 23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환율을 보면 오늘 4원 50전이나 하락을 하면서 원화가 이틀 연속 꽤 강하게 반등을 했거든요 원화가 하락을 하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생각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을 크게 매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원래 원화 강세는 외국인 매수 요인이거든요 생각을 너무 희망회로 돌리셨던 건 아니에요 혹시? 뭐 그렇기도 합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네요 오늘 어제 약간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게 조금만 이어지면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 좀 올라주고 하면 지수가 그래도 3천선 위에 좀 안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거는 또 이러다가 또 3천 깰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오늘 좀 있는 하루였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뒤로 가면서 조금 힘이 빠졌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모습이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래도 좀 괜찮았던 섹터와 그렇지 않았던 섹터가 나눠지겠죠 일단 섹터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이제 보고서들을 쭉 보면서 좀 괜찮았었다 싶은 게 이제 음식료 음식료 이제 저희가 곧 리오프닝 하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은 다 백신 맞으셨잖아요 맞았죠 그러면 8명까지 모일 수 있죠 네 그렇죠 저녁 12시까지 8명까지 모일 수 있죠 어느 정도 회식 수요 이런 것도 살아날 겁니다 네 음식료가 사실 올해 상반기에 좀 좋았어요 올 상반기에? 네 올해 한 6월 7월 8월까지 좀 괜찮았었거든요 왜 좋았죠? 가격을 올렸습니다 아 가격을? 네 음식료 가격을 올리면서 우유값까지 올리고 네 이제 드디어 2015년 같은 음식료의 강한 시장이 곧 올 것이다 그때도 이제 국제국물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음식료 가격을 올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국제국물 가격은 다시 떨어지고 떨어지고 마지는 높아지고 그러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삼립 SPC 같은 종목은 10배 올랐거든요 엄청 올랐죠 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최근에 또 음식료가 좀 떨어졌어요 코로나가 또 삼립하고 SPC면 진짜 말 그대로 빵주네요 그렇죠? 네 빵주 빵주 아닙니까? 빵 만드는 데는 아니에요? SPC랑 뭐 그때 주가가 정말 빵빵빵 치면서 올라갔었죠 네 아이 정프론이 막 원래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 핑계를 대요 아니 본인 본인의 작품에 왜 자꾸 제 핑계를 대니까 각자 알아서 가는 거예요 각자의 개그는 각자의 몫입니다 책임지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상한가를 빵빵빵 쳤죠 그때 빵빵빵빵 올라갔는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채팅 분위기가 엉망됐습니다 빵빵 때문에 아이 난 이렇게는 방송 못합니다 알아서 좀 하세요 어쨌든 간에 음식료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음식료가 대부분 제품 가격이 올렸어요 그런데 국제공료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코로나가 좀 길어지고 장기화되면서 하이트줄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품 가격을 내렸거든요 이걸 대응한다고 MS 싸움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음식료 가격이 떨어졌는데 지금 곡물가 상승이 약간 소강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에너지 쪽에서만 지금 상승이 막 나오고 있고 원자재나 국제공료 가격은 상반기에 오른 게 조금 많이 둔화됐거든요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옥수수 가격 같은 것도 보면 그 점 대비 한 3, 40% 빠졌어요 맞습니다 옥수수는 대학 찰옥수수가 진짜 맛있는데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습니다 대학 찰옥수수요 대학 찰옥수수는 모르세요? 대학 찰옥수수 정말 탑찰옥수수 컨텐츠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모대학에서 아마 종자를 계량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찰기가 일반 찰옥수수랑 또 다릅니다 대학 찰옥수수 여러분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단 거 있잖아요 원당옥수수였나 초당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초당옥수수 저는 그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좀 가격이 비싸죠 있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옥수수 얘기는 좀 근데 어쨌든 공물가가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재고 전망치도 좀 음식료 재고가 좀 많이 이제 안정화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금리 인상이 아직 좀 먼 이야기 같긴 하지만 연준들이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해서 미국 제외하고 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원재료 가격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P는 올랐는데 Q만 정상화되면 음식료는 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겠네요 근데 위드 코로나라고 한다면 이제 Q 이렇게 판매량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곧 오기 때문에 좀 관심있게 봐야 되고 특히 오늘 오리온 같은 종목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오리온이 올해 6월 달이었나요 중국의 초코파이 가격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판매량만 늘어나면 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음식료 이런 쪽이 좀 전반적으로 장이 안 좋아서 다 오르진 않았는데 몇몇 음식료 업체들이 강세를 좀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사실 음식료는 또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옥수수가 됐든 대두가 됐든 수입해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가면 수입하는 조달 코스트는 떨어지고 판매 가격은 그대로고 하니까 환율 영향도 아무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환율도 강세였으니까 음식료 업종에는 좀 우호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콘텐츠랑 엔터 미디어 이쪽이 아주 뭐 계속해서 지금 달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부를 뿜은 없고 오늘도 부를 뿜은 없는데 그래요 오늘 뭐 하이브는 뭐 장중에 신고가였는데 마이너스가 나긴 했어요 그래도 야 이거 하이브 아직 살아있구나 이게 상장하고 주가가 꽤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 이제 신고가 오늘 장중에는 신고가를 만들었고 네 오늘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 두 자릿수요? 네 뭐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뭐 보고서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어 매출 이익이 그러니까 엔터 업체들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음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산보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엔터 업체들 뭐 우리가 뭐 아는 JYP 엔터 SM 뭐 YG 이런 쪽들이 오늘 다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컨텐츠 엔터 어제는 뭐 사실 컨텐츠 업체들이 막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약하진 않았는데 오늘은 엔터주 네 어제는 컨텐츠 이런 쪽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네요 드라마 제작사도 오늘 많이 올랐네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JYP 11%가 넘게 올랐군요 네 그래서 방해진 팬덤의 실적 기대 네 실적 기대고 이제 여기도 이제 위드 코로나와 관련이 있거든요 네 이게 엔터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BTS가 미국에서 공연을 오프라인 공연을 이제 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음 여기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아 오늘이 아니었는데 최근 보고서를 보면 네 아 이렇게 음원 수입과 오프라인 공연 수익이 합쳐지면 우리가 과거에 볼 수 없는 실적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매우 강력하게 오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애널리스트들이 그게 맞는 이야기인 게 과거에는 사실 오프라인만 가지고 어떻게 했었던 사업이었잖아요 음반이 잘 안 팔리니까 근데 사실 최근에 음반도 엄청 잘 팔리고 음반은 팔면 팔수록 고정비 커버하고 나면 그거 다 이익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은 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좋고요 컨텐츠나 이런 거는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네 넷플릭스는 시간 내로 실적 발표하고 좀 안 좋긴 했는데 어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 컨텐츠 중에 열 개 중에 세 개가 한국 컨텐츠라고 합니다 오징어게임 마이네임 그다음에 갯말차차차 갯말차차 요즘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건 빼고 그러면 마이네임과 오징어게임이 1위랑 4위였던가 6위였던가 마이네임이 3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지금은 이제 아마 4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넷플릭스 CEO 입장에서는 이만큼 기회가 없는 거죠 효자들이에요 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매출은 뭐 74억 8천만 달러로 그냥 예상치만큼 나왔고요 EPS가 잘 나왔습니다 3.19달러 EPS가 3.19달러 나와서 컨텐츠를 크게 상회를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유료회원수가 많이 늘었어요 유료회원수가 2분기 때는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이거 오징어게임 영향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징어게임이 이제 9월달에 나왔으니까 오징어게임을 보자마자 유료회원 물론 영향이 조금 있었겠죠 중요한 거는 4분기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유료회원수가 오징어게임이 9월 말에 진짜 오징어게임 효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CEO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국 컨텐츠가 예쁘겠습니까 한국만큼 동남아에서 컨텐츠를 잘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투자는 더 늘릴 거고 오늘 넷플릭스 CEO가 오징어게임 체육복 입고 인스타그램에 인증하고 그랬었다고 얼마나 예쁘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컨텐츠 업종도 계속 좀 좋은 움직임을 네 그래서 최근에 상승을 엔터 컨텐츠 게임 이런 쪽들이 주도를 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오늘은 2차 전지 업종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소재 업종의 밸류에이션이 중국 소재 업종 밸류에이션의 2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했나봐요 오늘 SKIET는 거의 급락을 했습니다 7% 정도 크게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SKIET는 오른 것도 없는데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졌고 일단은 뭐 보호의 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호의 수 해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최근에 해제된 거는 SK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시장에 나올 리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기관 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 2차 전지 업종 그 소재 업종에 그래서 최근에 LNF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5거래일 동안 36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네 일단은 주가 상승에 부담을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오른 거 조금 팔고 또 안 오른 괜찮은 그런 거 어딨어라고 하면서 뭐 컨텐츠나 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좀 옮겨다니는 수납매가 조금 시작되는 게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보유하고 계세요? 왜 심각하게 아니야 없었어요 네 그 친구는 없는데 네 보유하고 계셨으면 어떻게 보면 제 의욕이 단박에 풀리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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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꼭 그렇게 억지로 하실 거 없지 준비한 게 준비한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 지금 오늘 본 보고서 중에 가장 괜찮았던 것들을 몇 개 정리를 해왔는데 환율이 이렇게 하락함에도 외국인이 매도를 자꾸 하는 이유 왜 안 사나 그런 것들이 저는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일단 워낙 강세에도 외국인 반응이 미진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익 모멘텀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특히 대형주들 외국인들은 중소형주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큰 종목들에 관심이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4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펀더멘탈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대신에 내년의 이익 모멘텀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좋거든요 내년도에? 그렇죠 내년도에 실적 전망치를 보면 내년리스 전망치를 보면 2021년도에는 대형주가 좋았는데 2022년도에는 삼성전자가 실적 추정치가 낮아지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이익 추정치가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없이는 대형주가 못 가고 MSCI를 추정하는 ETF에서 한국 비중이 좀 하락하고 있다 이유는 지금 다른 신흥국 중국 비중도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러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원자재하는 이런 국가들의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이 영향도 패시브 자금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같다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에요? 그런 거 같아요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이야기 안 했고 원자재 생산국들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이 조금 수급이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대만도 마찬가지라고 하고 MSCI 그렇게 막 엄청나게 첨단의 어떤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뭘 선택하는 것 같지가 않네요 MSCI 한국인덱스 보시면 코스피보다도 수익률이 안 좋아요 아 별루네 네 별로예요 그래서 MSCI가 분명히 글로벌하게 펀드들이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영향력은 있는데 MSCI 인덱스에 이번에도 11월에 편입되는 종목이 있고 편출입되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투자가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그걸 미리 샀다가 편입하는 날 팔고 그러면 편입하는 지수는 높은 가격에 사게 되고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오히려 이용을 하는구나 네 그래서 MSCI 인덱스 자체는 수익률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지영 찬인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매일매일 방송하시는 쉽지 않은 남자 하지만 쉽게 찾을 수는 있는 남자 쉽게 찾을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남자 그렇죠 아유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박지영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잃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